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밥알이 요것은 노비통 이것은 머스코 동전패치 광고입니다 어디 결리는 데 있으신 분들 집중 동전패치 좋다더라 하는 얘기 들은 적 있는 분들 집중 카이스트나운 대표께서 600가우스 특수 자화기장을 이용해 갖고 제일 좋다고 하는 일본 제품보다 월등한 파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말이 파스지 파스는 뜨겁게 달궈갖고 고통스럽게 나아지지만 이것은 붙인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붙이고 나면 나았는지를 몰라요 왜? 아팠던 것을 까먹어 버리니까요 일하다가 운동하다가 컴퓨터나 휴대폰 보다가 잘못된 자세로 근육통이나 결리는 부위에 턱턱 붙여줘버리면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성비가 후덜덜 해버립니다 강성범TV 광고 기념으로 10% 할인에다가 2 플러스 1이 25,200원 한 박스에 요것이 7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 박스면 225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2만 5,200원이면 개당 100원 정도 거기다가 플러스 대박 이벤트 모기 버글대는 요즘 휴대용 초음파 모기 퇴치기를 갖다가 선물로 드린답니다 검색창인 머스코 동전 배치 전화 070-5097-3108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 관람 시작! 하겠습니다 뭉개진 윤석열과 뭉개는 김건희 그리고 신나는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이요 아따 대통령 말이 아직도 어색합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요 나토 정상회의에 가가지고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따 이런게 대통령이란 말이 어색하죠 만난다던 정상들한테 차례대로 패스를 당하더니 급기야 각국 정상들이 다 모이는 스페인 국왕 만찬장에서 유일하게 구면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룩 악수를 당해부렀습니다 좋아요 공께서는 마치 아는 얼굴인지라 반갑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렇게 어색한 웃음과 함께 최근에 고쳤던 버릇인 도리도리를 무의식 중에 시전을 해버리셨지요 뭐 하시는 겁니까? 바이든씨 너무 오셨어요? 아니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대통령 무시하고 기업 총수하고만 독대를 하고 엄청난 투다 유치를 받고 세일즈 성공하고 가셨으면 아는 척은 해주셔야죠 그 사람 민망하게 대놓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둘이 막 스킨십까지 해가면서 한참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한테 충성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시간날 때마다 미국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대통령 윤통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했어요 아무리 사람 자체가 싫어도 미국 대통령이면요 그렇게 티나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문 대통령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나토 간 것도 미국한테 충성하는 의미가 큰데 우리나라한테 큰 손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가면 무조건 나라엔 타격이고 누가 안 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굳이 거기를 가가지고 저 좀 보세요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세상에 거기다가 그 악수 그룹에 청하는 사람을 갖다가 장식장 취급을 해버리면 어쩜 아니죠 장식장은 쳐다보기라도 하지 벽지 취급 아니 벽지에 묻은 얼룩 취급을 해버리면은 어쩝니까 문 대통령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 정부나 보수 세력은 바이든 씨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 못 해요 왜 우리나라가 미국 신민지인 줄로 생각을 하니까 전화되니까 이렇게 쓴소리 하는 줄로 아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해도 해도 너무 했어요 멍찌려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돌아가시면요 조심하세요 조선제일 칼잡이 한동훈이 지금 미국 들어가 있어요 한동훈 씨 바이든 구속해버립시다 구독 압수수색 100군데 하면요 누구든 잡아 넣을 수 있잖아요 한동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랑 자녀 손주들, 친척, 동창, 선후배, 옆집, 당불, 식당까지 싹 다 털어가지고 조선제일 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감히 검찰의 대장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조복수사 부탁을 합니다 큰일 났다 바이든 김건희 여사도 열심히 거기 가서 일정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스페인 왕비를 만나갖고 우리 동갑이다 한국에 오시면 좋겠다 정중하게 모시겠다 라고 하시고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갖고는 두 분이 함께 한국에 오셔라 라고 했다지요 직접 초대까지 하셨습니다 저기요 김건희 여사는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의상한 말이고 뭐 영부인은 그런 말 할 수 있는데요 영부인 아니시잖아요 본인 입으로 직접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셨었어요 전 국민 앞에서요 그 약속이 남편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이제 와갖고 다 뭉개고 돋보이고 계시는 건 좋은데요 그러려면은요 저거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면은요 세 가지는 좀 해주셔야 돼요 세 가지 절차는 거치셔야 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과를 넣으셔야 합니다 약속 못 지키게 됐다고 남편도요 영부인 없애겠다는 공약을 파기한다는 선언을 하셔야 하는데 뭐 그거야 두 분 사이를 보니까 김건희 씨가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으니 그건 놔두고요 국민들 앞에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알아서 기이는 사람들도 많지만은요 두들겨 맞더라도 할 말은 하는 국민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둘째 김건희 씨가 대통령 실의 관리를 맡겼다고 하셔야 해요 그건 해오신 것도 있고 여론조사들을 보면은요 국민들은 김건희 씨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 말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보호자를 바꿨다고 하셔야 해요 측근보다 사진 잘 찍는 사람 많고요 측근보다 빵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인 의혹들 성실히 수사를 다 바꿨다고 하십시오 지금 주가 조작이고 경력 위조국 안에 알아서 다 봐주려고 준비들을 끝내고 있는데 조사도 안 바꿨다고 뭉개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요 보는 눈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신용이라도 좀 해주세요 근데 한 사람만 딱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분한테 거니면 큰일 나요 한동훈 씨요 요즘요 말만 하면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민들한테 법이 불공정하게 적용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국민들이 법 앞에 소외당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말할 때마다 끼워 넣습니다 보니까 김건희 씨는 지금 무법자 상태셔요 검찰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은 소환조사도 못하고 알아서 기고 있고 허위 경력 의혹도요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면 조사도 50일 넘게 무시하면서 뭉개고 있는데도 경찰은 찍소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이렇게 뭐 살아볼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저렇게 하다가 또 면제 부주고 끝날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만 생각하는 한동훈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한동훈 미국 가 있을 때 얼른 만만한 사람들한테 수사받고 수사받는 신용만이라도 하시고 털어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한동훈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보니까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집무실 공사부터 뭐 이상한 건설사들이 붙어갖고 나랏돈 뜯어먹고 잠적을 내불고 대통령실은 그 정보 딱 차단을 내불고 제가 볼 거 없어 이래버리고 있던디 이것들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국민들을 생각하는 한동훈은 이런 거 못 참아요 가만 안 놔둡니다 한동훈 씨 김건희 씨가 계속 뭉개고 있으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놔두면 본인도 민망하잖아요 해결 좀 해주세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면서 요즘 본인 입맛대로 검찰 인사 마중장 완벽하게 세팅을 하신 거 맞죠 자 이제 국민들한테 왜 그랬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일반 국민들은요 소환조사 안 나오면 잡아가 물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서면조사 무시으면 잡아가 물잖아요 권력자들이 법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딸이 쌓은 그 이상한 스펙들은 본인 얘기로 입시에 활용을 안 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김건희 씨는요 그것을 너무 요긴하게 활용을 했잖아요 힘없는 국민들 밀천해 불고 세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국민 중에 자기 가족만 특혜받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측근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묻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할 때마다 힘없는 국민들을 언급하는 한동훈 씨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믿습니다 한동훈은 할 수 있다 아닌가 안동훈은 할 수 있다 너무 놀렸나 되게 한기가 된 넘어갑시다 자 많은 우려를 뒤로 하고 나토에 간 윤통 국내에서는 윤통을 무서워서 쳐다보지 못하는데 해외에선 무시해서 쳐다보지를 않네요 그리고 김건희 씨 지금 본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정상회담 참석이 아니고 출석입니다 검찰 출석 경찰 출석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윤통을 보며 속상한 국민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윤통한테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명박요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대통령으로서 지은 죄가 너무나 치욕스러운 것들인데 사과도 안 했는데 아직도 본인은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벌금을 80억 넘게 아직 안 내고 있는디 풀어주라는 암시를 주고 나토에 가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윤통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요 이명박 씨라도 윤통 만나면 무시하지 말고 반갑게 얼굴 보면서 악수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 칼럼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